자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들어갈 건데요. 기출문제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만 하고요. 우리 지적법 지금 인강으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제 특강 이름이 다 딱공특강이거든요. 딱공특강이 뭐냐면 딱 이것만 공부하자라는 특강이에요. 줄여서. 그래서 딱공특강 우리 지적법편을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회사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수험생들에게 무료로 뭐 하기로 했다? 제공하기로 했거든요. 제공하기로 했고 또 그리고 교환도 이렇게 함께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으니까 지적법을 단시간 내에 계속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으니까 수험생들은 꼭 한번은 들어보셔라. 그리고 이제 강의를 다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환이라도 다운을 받아서 들고 다니시면 정리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신설된 내용도 하나 있거든요. 연속 지적도라고 신설된 내용. 연속 지적도의 관리 및 보관과 관련해서 신설된 내용도 이번에 특강편에 집어넣어 놨으니까 이거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 또 우리 지적법 기출 문제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맞춰서 들으면 단시간 내에 길게 13강, 14강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단시간 내에 들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1번부터 우리가 풀어볼 건데 지적법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적과 등기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적법의 법적 성질하고 등기의 법적 성질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일단 뭐는 해야 한다? 암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암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 11월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11월부터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총 6개월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6개월. 그런데 6개월이라는 시간을 공부는 했지만 했지만 과목별로 나누어 보면 과목별로 나누어 보면 우리 6과목을 하잖아요. 그렇죠? 6과목을 공부하니까 한 과목당 기준으로 공시법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8주. 여기에 뭐다? 8주. 여기에 8주. 그러니까 한 과목 기준으로 하게 되면 3, 8이 24.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24번. 오늘까지 저를 몇 번 봤다? 24번 본 거거든요. 24번. 그러면 24번 곱하기 3시간 이렇게 하게 되면 2, 3, 5, 6, 3, 4, 10이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72시간이죠. 그러면 4교시까지 하는 거라면 또 8, 4, 4, 96시간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럼 4교시까지 하는 것은 24 곱하기 4, 2, 4, 8, 4, 96시간. 이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것은 나는 몇 개월 공부했다? 6개월 공부했다고 체감을 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한 시간은 변론으로 하고 수업을 들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3시간 수업짜리는 72시간 수업 들은 거예요. 민법, 개론, 공법은 96시간 들은 거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선입관을 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법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1월에 처음 들어와서 공부를 했어요. 용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했고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공부했다지만 정확하게는 32시간 공부하고 민법을 만약에 32시간 공부하고 그다음에 32시간 공부 끝났으니까 나는 민법을 다 알아.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11월, 12월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걸음마 단계에서 용어 익히기도 바쁘다고요. 용어 익히기. 이것도 바쁜 시점인데 최종적으로 우리는 10월에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풀어서 오냐, 엑셀이라를 판단하고 답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1월, 12월에 8주, 즉 32시간 공부해서 용어 익히는 것도 급한데 그 시점에서 만약에 1월에 모의고사를 쳤다고 과정해봐요. 1월에 모의고사를 쳤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만약에 80점 나오고 70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럼 1, 2월에 또 들어와요. 그럼 1, 2월에 또 몇 시간? 32시간을 또 공부할 거잖아요. 그럼 1, 2월에 들어오면 그래도 앞에서 용어 정리를 좀 들었다고 그래도 수업을 들어보니 이제 선생님 말씀이 아, 이런 말이구나라는 게 조금씩 그것도 전부도 아니고 한 5, 20% 정도나 뭐다 아, 그때 이런 말을 했었구나 고개 끄덕끄덕끄덕거리는 정도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1, 2월에 끝났어요. 끝나고 3월 말에 모의고사를 쳐요. 그럼 이게 점수가 제대로 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절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고개를 뭐한다? 아, 무슨 말인 줄 알겠어? 끄덕끄덕하는 수준인데 이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답을 차이 낸다는 것도 거의 뭐하다?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3, 4월에 요약 정리를 했거든요. 그럼 요약 정리할 때 이제 뭐한다? 아, 내가 이거는 좀 암기를 해야 되고 아, 이런 부분은 좀 미진하지만 이해도 좀 해야 되고 뭐 그런 걸 느끼는 시점이 우리가 3, 4월에 요약 정리한 시점이라고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치느냐? 3월 말, 4월 말 이 치거든요. 4월 말에 모의고사 쳤죠? 틈음식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용어 익히고 이제 무슨 말인 줄 알게 되었고 3, 4월 달 지나면서 아, 이런 걸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는 이 시점이 이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모의고사를 쳤는데 모의고사를 쳤는데 와, 민법이, 개론이 65점, 70점 이게 가능해요, 이게?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몇 점이 나온 게 정상일까? 내 생각에는 한 25점 정도 아닐까? 25점에서 30점 사이? 이 25점과 30점 또 절반은 뭐한다? 확실하게 내가 답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왠지 이게 답일 것 같은데 라고 찍었는데 어, 맞는 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수험생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시간으로 나눠보면 72시간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고 답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점수가 25점에서 몇 점? 30점 정도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인데 대부분 25점 나오면 나는 몇 개월 공부했는데 6개월 공부했는데 6개월 공부했는데 25점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6개월 동안 민법만 공부했다면 65점이 나오는 게 맞아. 개론만 공부했다면 그게 아니라 6과목을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점수대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뭐하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옆 동료를 보는 거야. 옆 동료를 보면 언니 이번에 모의고사 몇 점 나왔어? 물어봤는데 언니가 점수 안 나왔어 묻지마. 괴로워. 나도 좀 그래. 이러니까 몇 점이야? 안 나왔다니까. 몇 점인데? 민법 65점이고 개론 70점 나왔어. 짜증나 죽겠어. 이러는 거야. 나는 이거 나왔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든다는 거야. 저 언니는 공부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우 박탈감이 들지. 그럼 또 물어보겠지. 혹시 언니 한 3수나 3수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지. 틀림없이 물어봐야 안 되겠어? 그럼 그 언니는 뭐랄까? 아니야. 나 처음 하는데? 아 나 5수째야. 6수째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지. 그러면 어? 나 처음 하는데? 그치. 처음 한 것도 거짓말은 아니죠. 올해는 처음 할 수 있겠지. 그게 정상 아닐까? 이게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얻는 점수거든요. 이게 처음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옆에 있는 친한 동료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언니는 65점이고 상대적으로 박탈감. 이게 정상인데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물론 이 공부에 진짜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 공부에 특유의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의 그런데 불가능하다. 거의. 만 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거의 우리 일반 사람에 대한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 기출 문제를 들어갈 거잖아요. 기출 문제. 이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기출 문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A라는 방식이 있고 B라는 방식이 있는데 A라는 방식은 기출 문제를 푼다라고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요.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뭐한다? 본다라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푼다와 본다는 하늘과 땅 차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어느 관점으로 가져갈 거냐 따라서 공부의 방향성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푼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잖아요. 푼다라는 관점은 뭐예요? 시문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제가 시문을 읽고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맞아.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맞아. 그래서 이거는 답이야. 4번. 이게 푼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재 수준이 기출 문제를 푼다라는 수준에 와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푼다라는 관점으로 가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푼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기출 문제는 뭐다? 본다라는 관점이 맞다라는 거예요. 본다. 그럼 본다라는 의미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우리가 암기의 분량을 정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암기의 분량을 정할 때 기출 문제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출 문제를 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는 거고 분석은 답을 찾아내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출 문제를 보고 나서 보니까 기출 지문이 이런 게 출제되고 있네라고 분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암기해야 될지 암기의 분량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출 문제는 내가 이걸 답을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정리가 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푼다가 아니라 뭐다? 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아, 이런 지문 또 나왔네. 이런 지문 또 나왔네. 이런 지문 또 나오네. 아,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뭐 해야겠다? 암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 기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예습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를 풀면서 내가 3번 답, 아, 잘 풀려. 2번이 답, 3번이 답. 그렇게 되면 더 좋은데 만약에 풀었는데 전부 다 비가 온다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푼다라는 개념보다는 뭐다? 본다라는 개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나서 그럼 암기할 분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정해서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암기 분량을 줄일 때 그럼 기본서를 보고 그 파트를 찾을 건지 요약집을 보고 파트를 찾을 건지 다양한 게 많겠지만 특히 지적법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나오는 지문들이 픽스화 되어 있거든요. 딱 고정이에요. 고정. 그래서 기출 문제만 지적법은 최근 한 10년 치고 12년 치고만 다 풀어내도요. 실제 시험에 가면 똑같은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기출 지문은 법조문 그대로 긁어서 내거든요.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법조문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기출 지문도 변하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등기법은 좀 달라요. 그런데 지적법은 뭐하다?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를 끝나고 나면 이런 이런 지문이 나오니까 내가 이런 이런 지문을 뭐 해야 되겠다? 암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할 때 내가 기본서를 보고 암기할지 요약집을 보고 암기할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뭐하고 이제 요약집이 나왔으니까 분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약집을 보고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딱공특강 지적법 무료특강으로 올려놓을 거잖아요. 그럼 그 자료가 있겠죠. 그럼 그 자료는 자료가 반드시 암기를 축약시켜놨단 말이에요. 축약. 그러니까 요약집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있지만 뭐한다? 축약시켜놨다고요. 축약. 그럼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우리 딱공특강에 딱공특강에 내가 자료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 자료를 병행해서 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 모의고사 문제 풀기 전에 내가 5월 달에 시험을 쳐야 된다. 그럼 그때는 요약집 분량도 많으니까 뭐한다? 딱공특강 그 교환만 뭐한다? 가볍게 스키핑하고 한 시간 만에 스키핑하고 시험장 딱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느낌은 뭐다? 푼다라는 느낌으로 우리는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본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고 어떤 지문이 기출로 나왔는지 그리고 지문이 계속 반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보고 내가 암기할 분량을 정해서 암기한다. 그 마인드로 우리는 출발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마무리해 드리면 지금 모의고사 점수는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은 25점이고 30점이지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다? 10월 26일 날 몇 점을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몇 점 맞느냐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주변에서는 60점 평균 입수의 합격 입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고 7월달 8월달까지도 이 점수대가 거의 변하지 않고 나오는 게 거의 맞아요. 뇌실력으로 풀었을 때는. 찍어서 하면 40점 45점까지 나올 수는 있겠지 몰라도 그래서 7월달 8월달 되기 전까지는 모의고사를 내가 만약에 푼다면 그거는 시간을 맞추고 시간 안에 내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워야 되지 그 점수가 내가 10월달 받을 점수야라는 것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시키지는 말하는 거예요. 결론 슬퍼하고 노열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계속 공부해 나가면 돼요. 계속해 나가면 10월달에는 틀림없이 점수 끌어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가봅시다. 첫 번째 토지의 조사 등록 보니까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관련해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그럼 이제 이거 보면서 아 나 토지의 조사 등록 맞출 거냐가 아니고 아 토지의 조사 등록과 관련해서는 일단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 결정할 때는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정리하란 말이에요. 하는 거고 이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 군, 구별로 수립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음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1번 정답인데 내가 1번을 몰랐다고 슬퍼한 노예할 필요는 없고 아 지금 암기해야 될 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다 지적소관청에서 수립을 하는데 이때는 단위 지역이 시, 군, 구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음면동별로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여기서 딱 끝나는 거야. 이게 기출 문제를 본다라는 개념이라고.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 속에 타이틀만 가져가면 된다고. 토지의 조사 등록은 일단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하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야. 더 이상 뭔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볼게요. 법령상 역시 마찬가지.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것은 아 토지의 조사 등록은 또 나왔네? 이런 느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기출 문제집이 있잖아요. 여기에 기출 문제 중복되는 문제가 최근 지금 33회고 여기 24회인데 우리가 35회 시험이면 10년 치가 다 들어가 있느냐. 실제로는 그 10년 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요. 토지의 조사 등록은 최근에 15회 시험으로 인한 20년 동안 한 8번 정도 나왔다고. 그런데 8문제가 거의 지문이 뭐한다. 흡사하기 때문에 한 2, 3문제만 실어놓은 것이지 실제로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대표 문제들한테 많이 뽑아놓은 것이 뿐이거든요. 그럼 역시 토지의 조사 등록이 나오는구나.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기 보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는 누가 결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지적소관청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네? 앞서서 봤을 때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것도 토지의 표시인데 이 토지의 표시는 여기에서는 누가 지적소관청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장이네? 그럼 이런 지문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비교해 보니까 그럼 토지의 표시를 결정하는 자가 국장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다. 지적소관청일 수도 있구나.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그럼 차이점이 뭘까? 봤을 때 여기에 뭐가 나오게 되면 토지이동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고 여기에 보니까 토지이동이라고 돼 있지 않고 여기에는 뭐다? 모든 토지라고 되어 있네? 아 그럼 모든 토지가 나왔을 때는 누구다? 국장이 되고 토지이동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만 딱 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우리가 기출문제를 뭐한다? 보는 개념이 보는 개념이. 자 그다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역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무엇이 있을 때 토지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토지이동이 있을 때는 누가 결정하는데?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하는데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아 그럼 이 지문이 이렇게 연결되는가 보다. 그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때 그 범인은 시군구별로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부득이하면 뭐 별로 할 수도 있다? 읍면동별로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아 여기까지가 기출문제를 푸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푼다가 이거 보는 방식이라고 보는 방식. 자 그다음 계속. 그럼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뭐한다? 수립한다. 그런데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는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은 시도지사나 대도지상의 승인사항이 아니거든요. 아 그럼 이거는 승인사항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 그럼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상의 승인사항이 아니라면 선생님 아닌데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상의 승인사항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럼 그게 뭐예요? 하면 이제 그거는 제 몫이라고. 그럼 제가 옆에다가 첨삭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암기해서 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뭘 받아야 되는 경우? 승인을 받는 경우. 그 경우가 우리 지적법에서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지번 변경이에요. 지번 변경. 지번 변경. 두 번째가요. 지적공부의 반출이에요. 지적공부는 원칙적으로 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있을 때는 외부로 반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적공부의 반출. 반출. 마지막 하나가 축적 변경이라고요. 그럼 이 세 가지 딱 암기해 놓고 나면 나머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사항이 다 나오면 다 뭐다? X. 그래서 세 가지는 암기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서 지문을 뭐하고? 푸는 게 아니라 지문을 보고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필수적인 것도 암기해야 될 게 있으면 체크해가지고 뭐한다? 암기하고. 이렇게 지적법을 쭉쭉 해나가면 된다고요. 등기법도 마찬가지. 계속 가볼게요. 그런데 승인 가지고요. 또 하나 더 제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아들을게요. 일단 우리 지적법에서의 승인이 나오면요. 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사항이지 지적소관층의 승인사항,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사항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적소관층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문장 나오면 이 문장은 무조건 뭐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지문을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설문에서 일단 국장 승인, 뭐야 무조건 틀렸어. 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적소관층의 승인을 받는다?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면 승인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항상 누가 나와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나와야 하는데 그때도 딱 몇 가지만, 세 가지만. 그럼 그 세 가지만 딱 암기해두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기 좋잖아요. 이거 보세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 나왔을 때 내가 암기한 몇 개? 세 개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네. 그러면 이거 지문은 뭐다? X. 이래가면 되고. 만약에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뭐다? X. 지적소관층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읽어볼 필요도 없이 뭐다? X. 내용과 상관없다라는 거. 그래서 국장 승인, 지적소관층의 승인, 무조건 X.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몇 개? 세 가지. 꼭 정리해두시라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틀린 것은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지적소관층은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이동현황을 조사한 때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지적소관층은 토지이동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에서 순서를 잡아보면 일단 직권으로 조사측량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직권으로 조사측량에서 결정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을 뭐해야 한다. 수립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수립을 했다면 토지이동현황을 뭐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하고 나서 만드는 게 토지이동조사부를 작성하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게 빠져있는데 하나 추가시켜란 말이에요. 토지이동조사부를 기준으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라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 맨 마지막이 다섯 번째가 그걸 바탕으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모한다 정리한다 이렇게 순서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끝났죠. 1번, 2번이. 그럼 끝났으면 다시 한 번 또 보는 거야. 보면서 뭘 암기할지를 판단하고 가는 거야. 그럼 다시 보면 이쪽으로 다시 한 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보면 지적소관층이 직권으로 토지의 표시사항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럼 그때는 그 직권으로 정리하는 순서가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을 뭐하고 수립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동 뭘하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동조사부를 작성하고 그 다음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해서 재형적으로 정리하는구나. 그럼 이때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무슨 단위로? 시, 궁, 구 단위로 수립을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하다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층에서 결정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배에 등록하는 주체는 누구냐 물어보면 국장,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해서 토지의 표시를 결정하는 자는 누구다? 지적소관층. 이게 문제를 보는 방식이라고 보는 방식. 그래서 지적법뿐만 등기법도 기출 지문만 정확하게 다 분석해 가도 충분히 60점 이상은 뭐한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60점 이상은. 그다음 3번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면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참고로 지번은 제가 수업을 할 때 29회 시험이 마지막이었고 30회, 31회, 32회, 33회, 34회 최근 5년 동안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니 35회 시험 때는 지번 나올 개연성이 뭐하다? 굉장히 뭐하다? 높다라고요. 그래서 지번은 좀 신경 써서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가볼게요. 신규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규등록에 지번 부여의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을 지문에서 알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했냐면 자 봐야 돼요. 우리 암기한 것을 써먹어야지 이제 등, 신, 본, 부, 단, 예외적으로 본, 본 이거 끝나는 거잖아요. 글자 맞추기 하는 거예요. 글자 맞추기. 뭐다? 등, 신, 본, 부, 본, 본 이렇게 글자 맞추기. 그럼 원칙은 뭐다? 본, 부인데 예외적으로 뭐다? 본, 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럼 생각을 해봐. 예외라는 말이, 예외라는 말이 있다면 원칙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예외가 나오려면 반드시 본문 단서 조항을 넣어줘야 돼요. 가령 이런 거. 법조문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은 쌀이 주식이다. 이게 원칙. 다만 상용이와 기동이만큼은 쌀이 주식이 아니라 짜장면이 주식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주식이 짜장면이 되려면 앞에 누가 나와줘야 한다. 상용이와 기동이는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본문 단서 조항을 출제인이 낼 때는 예외를 낼 때는 지문이 길어져야 돼요. 짧아져야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령 이것도 마찬가지 신규등록 경우에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신규등록의 경우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이 말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럼 만약에 신규등록인 경우 이렇게 나오면 지문이 짧죠? 그럼 원칙이야. 단서 조항을 넣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뭐다? 본부 끝 그냥. 그런데 신규등록의 경우가 아니라 신규등록의 경우는 경우인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필지로 되어 있대. 그럼 이건 원칙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쓸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아 지문이 좀 기네? 하면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문이 좀 기네 이래가면. 그럼 이런데 여러 필지이거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이 지문이 나왔으니까 예외는 이것만 다른 것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줘야지. 그럼 여러 필지이거나 최종 지번에 뭐다? 인접되어 있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거는 출전이 절대시 문제로 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봐봐. 원칙이 본번에 부번인데 설문에서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뭐하다? 불합리하다 해도 아 나는 본번에 부번이야. 그렇게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 필지이거나 하나만 더 암기하면 된다고. 최종 지번. 최종 지번에 뭐한다? 인접.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 두 가지는 예외니까 예외니까 뭐로 가야 된다? 본본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원칙은 본부. 예외는 본본. 그럼 본본 나오는지 보면 돼. 최종 본본 다음 순번으로 뭐다? 본본. 그래서 본본 나왔으니까 뭐다? 오 이렇게. 만약에 투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이게 안 나왔으면 뭐한다? 그냥 본부 이렇게. 그럼 이제 암기학 끝내자. 등신본부 단 예외적으로 본본 이렇게 해서 끝내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에 표시를 연결하고 이 경우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의라고 표기한다. 이렇게 하면 OXX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라고 읽는다라는 거. 그 다음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여기까지 딱 끊어야 되지. 그럼 축적변경 시행지역에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런데 제가 지번을 강의를 딱 해보면 문제를 내어보면 어떤 공통특징이 있냐면 지번 부여의 원칙과 예외를 물어볼 때 신규등록과 등록전환하고 분할하고 합병까지는 물어보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다 맞춰. 이상하게. 그런데 꼭 지적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지번 변경을 하는 지역, 축적변경을 하는 지역,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 이거 물어보면 딱 막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번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약속 저랑 하나만. 지번은 문제가 딱 나오는 순간 문제 읽지 말고 첫 번째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다. 그거는 무조건 적어놓고 한다. 저랑 약속한다. 지번이 문제가 나온다. 그럼 지번은 절대로 뭐한다. 문제 안 읽는다. 읽지 말고 저랑 지금 제가 적어야 될 거 무조건 하나는 적어놓고 항상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번은 틀릴 수가 없다. 자, 가볼게요. 뭘 적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다. 행정, 지번이 뭐가 되면 확정되면 축적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본번. 이 단어 하나는 반드시 적어놓고 해라고. 반드시. 같이 저랑 암기해버리자. 한 번만 같이 암기하자. 읽자. 딱 세 번만 암기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문제 푸는 거 아니고 보고 암기해야 될 거 판단하는 거니까. 시작.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적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한 번 더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적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적어놓았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 되잖아. 이게 뭐냐면 확정이 메인이라고. 확정이 지적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이에요. 지적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는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다. 세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적 변경은 지적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선생님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지적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이 다 똑같은 건가요? 물어보면 네. 준용하니까. 그래서 이 지문이 나왔을 때만 수험생이 좀 버벅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반드시 뭐해라? 적어놓고 하란 말이에요. 적어놓은 상태라고 보면 이게 뭐라고 돼 있다? 축적. 적어놓고 풀었다가 가정했을 때 축적 변경? 축적 변경 여기에 있네. 그러면 지적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뭐하거나? 준용하는구나. 그럼 준용하면 어떻게 부여해라? 종전지번 중에서 뭐로? 본번. 이렇게 적혀있으면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판단이 선다고요. 그럼 이제 보자고. 그럼 축적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은 지번을 부여할 때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부여한다? 종전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이걸 안 적어놓으면 그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연결이 빨리빨리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적어놓고 하라고요. 다시 한 번 암기하자. 뭐라고요? 행정지번이 확정되면 축적은 종전지번 중에서 본번. 행정이 뭐라고? 행정구역 개편. 지번은 지번 변경. 축적은 축적 변경.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딱 정리해서. 그래서 그럼 틀린 것은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갑시다. 합병. 합병 나오면 합병. 합병 나오면 합병은 우리 암기한 게 뭐였죠? 합선한다. 합선. 합선. 합병은 뭐다? 합선. 빠를수록 좋다 해가지고 합선. 이렇게 선. 합병이 나오면 항상 무슨 지번?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한다고요. 근데 합병은 선순위 지번인데. 분할과 합병 같이 함께 합시다.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분할은 누가 한다고요? 부부가. 합병은 합선. 끝. 근데 예외는 주거사무실에 건축물이 나왔을 때 분할은 별도의 신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고 합병은 신청하는 때에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합병 나왔을 때 토지수의 합병 전 필지에 주거사무실에 건축물 나왔잖아요. 이게. 주거사무실에 건축물 나왔을 때는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위에 지번으로 모할 때는 신청할 때는 이 말이 꼭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분할할 때는 이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은 5번에. 또 뭐라고 돼 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의 지번을 부여할 때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그대로 읽으면 뭐지? 이렇게 되는데 금방 적어놓고 보면 행정이라는 글자가 보일 거잖아. 아 그럼 행정구역 개편. 아 이거네. 그럼 뒤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은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든지. 종전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오든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런데 얘는 뭐라고 나왔다?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지문을 하나 더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게 뭐예요? 지번 변경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위에 지문은 반드시 뭐해라? 저거 놓고 풀으라고. 거기서만 딱 막힌다고. 다른 데서는 다 넘어가는데. 그 다음. 지번. 오른 것은? 오른 것은? 지번이 11, 12, 13의 1, 13의 2, 13의 5 필지 중 13의 2가 세 필지로 분할하면 13의 2가 몇 필지로? 세 필지로 한대. 그러면 세 필지로 하면 1필지, 한 필지는 13의 2. 기존 지번을 그대로 쓰면 되고 나머지 필지는 뭐다? 부부가 한다. 부부가 뭐다?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뭐다? 부번. 그래서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그러면 최종, 부번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최종, 부번이 13의 5죠. 그럼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이니까 13의 6, 13의 7 이렇게 부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니까 얘네들은 뭐한다?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 지번은 국장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부여한다?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부여한다. 우리나라는 북서기번법을 채택합니다. 북서쪽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그래서 틀렸고요.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최종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이렇게. 그 다음 5번. 등록전환 대상 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등록전환 대상 토지는 뭐로 가면 되는데? 본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게 지문이 길면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가 되니까 그때는 뭐로? 본본 이래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지문이 길죠. 그럼 길면 우리는 뭐로 가야 된다? 본본 이래가면 된다고요. 지번 부여제계 최종 뭐다? 본본 다음 순번부터 뭐로? 본본을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른 것은 몇 번?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고요. 다시 한 번 암기해버립시다. 지금부터 나올 거 다 나왔다. 그러면 지번에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일단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적확정책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의 방법을 수험생들이 아느냐 모르냐를 일단 물어보고 있다라는 게 확인된 거고 두 번째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적소관청이 부여한다라는 걸 확인한 거고 사례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확인한 거고 그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거. 아 북서에서 어디로 간다? 남동쪽으로 가는구나. 그럼 아 이 정도 수준으로 물어본다라는 것만 딱 체크하고 아 이거는 내가 암기해야 되겠다고 딱 끝내버리면 된다고. 그 다음. 그 다음. 자 또 지번. 지번. 이 위에다가 여러분이 하나 적어보라고. 실제로 우리가 모의고사에 대한 시험을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한 번만 적어봐라고. 내 얼굴로 보면 뭘 적어진지 보여요? 뭘 적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 안 적어지죠. 한 문제 날아가는 거야.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아 내가 안 적어지네 라고 생각하면 암기해야 되겠다라고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해볼게요. 행정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지번 중에서 본번. 한 번 더. 행정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자 가볼게요.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 저도 적을게. 빠르게. 행정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딱 적어놓고 가라고. 해놓고 확정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놓고 이렇게. 여기다 밑줄 딱 쳐놓고. 그러면 아 이 세 가지를 뭐한다. 준용? 하는 경우구나. 이렇게 딱 체크하면. 한 문제 맞춰 들어간단 말이지. 볼게요. 지번 아라비아 숫자로 오른 것은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라고 되는데 우리 지번할 때 이렇게 하잖아. 산, 십구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뭐다? 산자로. 아 지번을 어떻게 표기하는지 물어보고 있네. 이런 거. 2번.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이라고 딱 나오네. 일단. 아 그러면 이거 물어보는 거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자? 종전지번 중에서 뭐로? 본번. 이렇게. 자 그런데 종전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 같은 지번. 그 다음에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이런 지번들은 뭐하고? 제외하고 부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혀져 있잖아. 뭐라고? 본번으로 부여한다고. 그러니까 부번으로 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이것도. 아 그러면 종전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아 그 본번 중에서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들은 제외해야 되는구나. 아 그럼 그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이 뭐지? 하면서 볼 때 같은 지번과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뭐하고? 제외하고 종전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아 이 지번 내가 암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 합병. 합병 나오면 그냥 합선. 합병은 선순위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다면 본번 중에서 최종순위의 지번이 아니라 뭐다? 선순위 지번. 합병은 항상 합선한다. 선순위 지번. 신규등록도 나왔네. 딱 보는 순간 물의 속에 등신본부. 그런데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등신본부 했으니까 4번은 맞네요. 5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시행증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어? 아 선생님 결본도 물어보네요. 네.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기록하여 용구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하여? 결번대장에 기록해서 용구히 보존한다. 아 그러면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대장에 기록해서 용구히 보존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딱 풀고 나면 이제 딱 풀었잖아요. 그렇죠? 풀고 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 번 보는 거예요. 내가 암기할 분량을 집어내야 되니까. 아 첫 번째 집어너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산아라비아조로 표기한다. 두 번째 지적확정책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종전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하는데? 본본으로 부여하는데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 두 가지는 제외해야 되는구나. 그게 뭐다? 같은 지번과 뭐에?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해야 되는구나. 합선은 나온 거니까. 합선은 뭐다? 합병은 선순위 지번. 그렇죠? 그럼 신규등록은 등신본부. 그 다음에 지문 길다.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거나 여러 필지라면 뭐다? 본본 이렇게. 그 다음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에 기록한다? 결번 대장.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 6번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속 나온다. 등록전환의 경우 딱 나오는 순간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본부. 예외적으로는 뭐다? 본본. 이렇게. 지번 부여제간의 인접토지 본본의 뭐다? 부본. 그러니까 O. 끝. 이렇게. 분할. 분할 나오면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그런데 주거사무실에 건축물이 나오면 신청이라는 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거사무실에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에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다? 신청하는 때라는 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신규등록의 경우 또 나왔네. 그럼 신규등록은 어떻게? 본부.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다? 본본. 그게 뭐다? 대상토지가 지번 부여제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있어서는 최종 본본 다음 순본으로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본본 다음 순본으로. 최종 본본 다음 순본으로 뭐를 부여해라? 본본. 그래서 본본. 이렇게 해서. 그럼 세 가지 다 나왔네. 지금 나온 거. 그렇죠? 이거는 뭐가 나온 거다? 최종 지번의 뭐다? 인접.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앞서서 봤나? 최종 지번의 인접. 그리고 또 하나 더가 여러 필지인 경우. 그럼 앞서서 단계 본 것 중에 멀리 떨어져 있어 부본을 부여하는 것이 뭐하다? 불합리한 경우. 그때는 뒤에 뭐가 나온다? 본본. 이렇게. 그런 말 없으면 본부.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려고. 됐어요. 4번에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에게 뭘 받아서 승인. 그럼 이런 거 딱 나오면 한 번 더 확인하고 와야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게 승인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받는다. 몇 개. 세 개. 뭐다? 지번 변경. 지적공부의 반출. 축적 변경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 그럼 지번 변경이니까 승인사항이 맞고. 이때 지번 부여지역의 전부터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됐고. 5번. 축적 변경. 또 나왔는데 축적 변경. 그럼 축적 변경 딱 나오면 아까 여기 본 거 따라 하면 된다. 지문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 어떻게 지적확정청량을 시행하는지에게 지번 부여 방법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종전지번 중에서 뭐로 본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문은 적어놔야 잘 보인다고요. 수험생들이 가장 안 되는 파트가 이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 물어봤다? 틀린 것은. 그럼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지적확정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고르세요. 그럼 준용하는 거 몇 개? 3개. 찾아뵙니다.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그러니까 뭐다? 기역, 리언, 디귿. 기역, 리언, 디귿. 끝.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8번. 지번 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관련해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제가 지번 부여를 신청하면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뭐에 의한다? 사업계획도에 따르고 지적확정청량을 실시한 지번 부여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뭐다? 사업계획도. 아, 그럼 공사, 준공 전에도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구나. 아, 그럼 뭐에 의해서? 사업계획도에 의해서. 그럼 여기까지 지번이 클리어되었잖아요. 지번이 클리어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 지목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지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기출 지문을 뭐해라? 더 보라고요. 보면서 어떤 지문이 나왔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자고요. 체크해 보니까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지번에서는 신규등록에 있어서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와 관련해서 지문이 나오는구나. 그럼 그 예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필지이거나 최종 지번의 뭐다? 인접되어 있는 경우로 예외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본, 본 나와야 되고. 이런 예외가 아니면 뭐가 나온다? 본, 부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럼 다 보고 나니까 이 지문도 출제인이 내고 있구나라는 것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지번은 본본과 부본의 표시를 연결할 때 이때는 뭐라고 읽는다? 의의라고 읽어야지 의의라고 표기한다라면 틀리는구나. 세 번째, 축적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에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이 지문은 지번 변경을 하는 지역, 축적변경을 하는 지역, 지적확정책량을 시행하는 지역,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좀 혼란스러우니까 선생님이 항상 이 지문은 뭐한다? 풀 때 적어놓고 풀으라는구나. 그러면 이것도 겸손하게 무조건 뭐한다? 자만심하지 말고 적어놓고 푼다는 습관을 꼭 가지라고요. 그러면 지문이 바로바로 보이니까. 그러면 축적변경을 시행하는 지역, 이것은 지적확정책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거구나. 한다면 어떻게 부여한다? 종전지번 중에서 본본으로 부여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읽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합병이 딱 나왔을 때는 합병은 합선인데 주거사무실의 건축물이 나왔을 때 분할인 경우에는 신청하는 때나 말이 들어가지 않지만 합병은 신청하는 때나 말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찬가지 행정구역 개편 이 지문 보려면 위에 지문이 적혀져 있어야 내가 풀리는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나서 또 사법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서술형 지문으로도 나오지만 이처럼 뭐도 나오더라. 사례형으로도 풀 수 있는지 없는지도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지번의 부여는 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이런 지문은 다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까?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나오면 뭐다? 5. 국장이 차례대로 부여한다. 똑같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왜? 법조문을 그대로 긁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지번은 방향은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분할의 경우에는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최종부본 다음 순번으로 부본. 등록전환 대상은 어떻게 부여해야 되는데? 본부가 맞는데 예외적인 경우는 어떻게? 본본으로. 그런데 이미 등록된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 길게 나왔으니까 예외구나. 그러면 뭐다? 본본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번은 표기방법도 물어보는구나. 지적확정청장을 실시한 즉은 종전지번 중에서 본본을 하는데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들은 지번과 같은 지번은 뭐한다? 제외해야 되는 거구나. 합병 똑같고요. 합선. 신규등록 똑같아요. 본부. 예외적으로는 뭐다? 본본. 계속 이렇게 암기하라고요. 도시개발사업에 결번이 생기면 어디에 기록한다? 결번대장애. 이렇게. 그 다음 있죠. 또 등록전환 나오면 뭐다? 본부. 분할이 나오면 부부인데 주거사무실이 건축물 나올 때는 신청하는 때라는 말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신규등록 나오면 뭐다? 본부인데 예외적으로 본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본본이 나와 있는데 다음 본본의 부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한다? 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지번 변경하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 뭘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는데. 그럼 승인을 받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세 가지. 암기하자. 지번 변경, 지적공부의 반출, 축적, 변경. 이렇게 딱 암기. 자, 그 다음. 축적 변경 딱 나오면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그 다음. 준용하는 경우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행정구역회편, 행정지번이 확정되면 축적은 종전지번 중에서 본본. 이렇게. 공사, 중공 전에도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는데 그때 부여할 때는 뭐에 의해서? 사업계획도에 의해서 부여하는구나. 이렇게 지문을 자꾸 문제를 내가 답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문을 자꾸 보면서 이런 게 이런 게 나왔구나 하면서 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암기해야 되겠다라고 범위를 정하는 게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출문제를 보는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푼다라는 개념. 푼다라는 개념은 이게 끝나고 예상문제가 들어가거나 또 뭐다? 동형 모의고가 갔을 때. 저는 사실은 예상문제도 사실은 푼다라는 개념보다는 뭐다? 본다라는 개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은 언제 아느냐 하면 9월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동형 모의고사를 볼 거거든요. 사회분. 그리고 백선도 볼 거예요. 그때는 문제를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뭐다? 푼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요. 그 전까지는 자꾸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보다는 뭐다? 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지목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